어려운 어려운 리오나 큰일 났어 캬 캬 캬 왜? 왜 뿡뿡? 불 좀 꺼줘 아 뭐야 눈앞에 쇼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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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뿡 아 냄새 아 뿡뿡 리오나 리오나 진짜 큰일 났어 이번에 진짜 진짜 왜 캬 캬 캬 이거 문 닫고 나가줘 앱 이건 진짜 용서가 안 된다 빵빵구 뿡뿡 아 진짜야? 아 아 아 아디오스 아 문 열어 한기 시켜 아 왜 진짜 누나만 아니면 나도 동생 있으면 저렇게 시키고 싶다 오바퀴 나 간다 어 잘 가라 남 변장 멀리 안 나간다 반장형아 태권도 하건가? 응 너도 이따 얻거지 봉 형아 계속 있을 거야? 응 나 지금부터 계속 있어 알겠어 이따 갈게 캬 캬 캬 캬 그래 그래 반장형아 이따 가차 발차기 해야 알겠지? 그래 에휴 나는 동생 있으면 반장형처럼 저렇게 멋진 형아 될 텐데 여동생이 있어서 좋은 오빠가 돼도 좋고 뿡뿡 엄마 저도 동생 나와주세요 아유 그렇게 물건 사듯이 말하냐 그리고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너네 둘 키우는 것도 힘들어 동생 나오면 진짜 제가 잘할게요 저 진짜 동생 필요해요 뿡뿡 동생이 왜 필요한데? 저 목 마를 때 물 떠 오게 하고 불 끄고 싶을 때 불 꺼달라고 하고 어머머머머머 엄마가 심부름 시킬 때 가까우면 동생 시키고 멀어도 동생 시키고 뿡뿡 심부름 시키려고 동생 필요한 거야? 그게 아니라 저 진짜 동생 나오면 잘해줄 거예요 엄마 뿡뿡 안녕하세요 설화 왔니? 네 안녕하세요 리온아 안녕 설화 누나 비키는 자던데 깨울까? 아니요 아니요 놀이 가져왔는데 이따 해도 돼요 아우 그러니? 리온이랑 야 놀아주라 얘 심심해한다 심심해가지고 뭐 동생을 낳아달라 그런다 네 리온아 심심했어? 누나랑 같이 놀래? 응 너무 좋아 뿡뿡 그럼 이거 갖고 같이 놀자 그게 뭔데 누나 짜란 아기 돌보기 장난감 이거 내가 갖고 노는 아기 돌보기 장난감인데 오 아기 돌보기 장난감? 안 그래도 누나 나 진짜 동생 생겼으면 죽겠다고 생각했는데 캐캐캐 리온아 동생 돌보고 싶으면 일단 이거부터 해봐 그래 볼게 설화 누나랑 동생을 돌보다니 설레는군 캐캐캐 이거 정말 아가가 울어 그리고 데시벨 넘어가면 아기 키우기 실패야 응? 이게 종인데 애기 울음소리가 난다고? 요즘 장난감은 다 돼 볼래? 이거봐 아기가 울잖아 어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올라가? 응 올라가면 미션 실패야 올라가면 미션 실패라고? 그리고 여기에는 전설이 있어 무슨 전설 누나? 이 종이 아기를 잘 돌보면 진짜 아기가 생긴데 에이 그런게 어딨어 누나 진짜야 내 친구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동생이 생겼어 진짜? 동생이 생겼어? 응 우와 나도 또 동생이 생길 희망이 있다 그럼 열심히 돌봐볼까?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럼 누나 우리 엄마 아빠네 나는 아빠 누나는 엄마 캐캐캐 그래 엄마 아빠 놀이 캐캐캐 이 데시벨을 안 넘기면 된다는 거지? 어 아기가 왜 갑자기 우는거지? 해결해봐 리운아 아기가 왜 우는거지? 어 응가 같은데 기저귀 갈아줘봐 어 애기야 나 기저귀 갈아줄게 미안 어 응가했네 그럼 새걸로 갈아줄게 그전에 파우더나 해줘야돼 어 어 파우더 파우더 어 파우더 파우더 아가야 울지말고 자 갈아줬다 응 괜찮아 이제 괜찮다 꾹꾹 깎아 아이 귀여워 진짜 귀엽다 누나 진짜 엄마 아빠 된거 같다 뿜뿜 그러네 아기가 계속 오네 어 왜 왜 왜 오는거지? 배고픈게 아닐까? 어 배고픈가봐 우유 우유 여깄다 우유 여깄다 어때 맛있니? 케케케 잘 먹는다 케케케 이제 웃는다 리운아 헤헤 나도 먹어봐야지 음 맛있네 리운아 너가 다 먹으면 어떡해 아기 줘야되는데 아 맞다 맞다 아가야 다시 먹자 뿜뿜 많이 먹어 케케케 헤헤헤 헤헤헤 자 귀엽다 케케케 우리 이제 아가랑 신나게 놀아주자 놀아줄까? 딸랑이로 꾹꾹 까까 꾹꾹 까까 어 어 리운아 오히려 울잖아 왜 오는거야? 어 봐봐 이렇게 놀아주는거야 우르르 까꿍 우르르르 까꿍 누나 계속 우는데 이건 어때? 찍찍 찍찍찍찍찍찍찍 리운아 우리인데 왜 쥐소리를 내는거지? 어 귀엽지 않니? 찍찍찍찍찍찍 리운아 너 우리소리 못내? 내가 도와줄게 이야아아아아아악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 아 우리구나 꾹꾹꾹꾹꾹 어 웃는다 쥐소리내는 우리 인형이 효과가 있었나봐 어 그런가봐 캐캐캐 어 왜 다시 울지? 내가 잘 놀아줬는데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뭐가 필요한걸까? 어 쪽쪽이가 필요한가봐 그런가보네 아가야 여기 이제 웃는다 이건 손에 쥐어주고 애기야 이 인형도 갖고 놀아 캐캐캐 자 맛있니? 이제 이유식을 먹을 시간이야 이유식? 이유있는 식사네 하하 누구나 아이유의 식사 너무한다 내가 웃어줬는데 누나 야유로 돌려주다니 미안해 리운아 장난이야 장난 아이유식사 너무 재밌어 누나 늦었어 행나빵슝 진짜 웃긴데 음 케케케 어 빨리 이유식을 먹여야해 어 아가야 이유식 먹자 아 맛있지? 먹어 먹어 먹어봐 어 이제 웃는다 어때 맛있지 아가야 케케케 맛있게 잘됐는지 한번 먹어봐 먹어볼까 이게 무슨 맛이야 이게 나도 한입 먹어볼게 괜찮은데 그래? 이상했는데 이상한데 걸려들었어 오 밍밍해 참느냐고 혼났네 뭐야 써라 누나 날 먹이려고 연기를 하다냐 걸려들었다 걸려들었어 써라 누나 왜 오는거지 왜 오는거지 춥나 춥나봐 옷을 입혀야지 예쁜 옷 입혀줄게 아가야 좀만 참아 어때 계속 울어 옷 입히기도 쉽지 않았는데 왜 그러지 응아했나봐 왜 또 응아를 하는거야 기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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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려면 또 옷 벗겨야돼 방금 또 옷 입혔는데 응아하네 진짜 응아 또 했네 로션 바르고 분칠 해야돼 알겠어 로션 바르고 풍풍풍 로션 발라주고 베이비 파우더 발라주고 케케케 이건 정말 힘들다 풍풍 기저귀 갈아주고 옷 입혀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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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 이제 웃는다 이제서야 밝게 웃네 꾹꾹 깎아 왜 오는거지 왜 또 오는거지 왜 오는거지 왜 오는거지 기저귀봐봐 기저귀 또 응아있어 몇번이나 갈아줘야되는거야 여러번 갈아줘야돼 그때 하루종일 기저귀만 갈아줘다 끝나겠네 그니깐 아 아 갈아줘야된데 어우 너무 운다 너무 울어 그만 울어 그만 안돼 미션 실패야 안돼 으으 Mexican 어이 리연아 실패해서 이제 너 인생에 동생은 없을거야 아 동생 다시 생각해봐야 될거같아 아기 돌보는 건 진짜 힘들구나 지쳤어 누나 동생이 쉬운 게 아니지 어? 비키야 일어났어? 응 저런 누나 내가 동생할래? 내가 키워줄게 아니 동생 거절당했다 어때? 동생 키워보니까 힘들지? 너무 힘들어 동생 필요없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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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신나게 아기 돌보기 대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바람